외국계 기업 체험 컨설팅 레주메이커 함께 페이스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설립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SNS 페이스북.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평균 하루 활동하는 유저가 13억 명에 이르며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내 활동하는 유저가 20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연결 통로가 된 페이스북. 시작은 하버드 내 학생들의 소통 기구로 시작했으나 점차 확장돼 현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타이틀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지원해본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코리아가 생겨난 이후로 이는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꿈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알맞은 인재는 행동력과 대담함, 자발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 영역은 총 21개로 나뉩니다. 이 중 한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무는 총 13개입니다. 지원 버튼을 누르면 레주메와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 순서대로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입하는 내용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독특한 건 학력이 선택사항이며 성별 또한 남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페이스북에 합류하게 되면 건강과 가족 돌봄, 편리함과 성장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페이스북은 취업하기 쉬운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합류하게 되면 최고의 IT 기업의 문화를 체험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레주메이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성공적인 페이스북 입사를 위해 여러분의 서류부터 면접, 연봉 협상까지 도와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스북 입사를 위해 여러분의 서류부터 면접, 연봉 협상까지 도와드립니다.